안녕하세요. 시간을 디자인하는 컨템포러리 주얼리 프렌드, 짠! 월간입니다. 젠더리스 제품의 끝판왕, 핸즈 오브 클락 브레슬렛 팔찌입니다. 슈퍼주니어의 동혜님이 너무 멋있게 착용해주셔서 무대에서 빛을 본 팔찌인데요. 이 팔찌를 디자인할 때 처음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사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셨던 팔찌입니다. 블랙톤의 실버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체인의 굵기나 중간 십자가 펜던트에 박혀있는 큐빅이 그 강한 느낌을 중화시켜서 젠더리스한 지점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진 팔찌예요. 이 팔찌의 펜던트는 십자가 모양인데요. 원래 십자가가 아니고 팔찌 이름처럼 핸즈 오브 클락, 시계바늘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끝부분이 살짝 뾰족하죠? 저희 브랜드의 모티브,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시침과 분침을 합쳐 디자인했습니다. 핸즈 오브 클락 브래슬렛 팔찌는요. 열 줄 없이 팔목 사이즈에 맞게 클립으로 고정되는 형태의 팔찌입니다. 클립에는 월간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팔찌의 체인이 조금 특이한데요. 블랙톤의 팔찌의 체인이에요. 이 체인도 저희가 직접 유화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진하게 나왔어요. 블랙톤의 조화를 이루고 또 살짝살짝 커팅된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기보다는 은은하게 빛이 나기 때문에 진짜 예쁜 팔찌 체인이에요. 이 체인의 굵기는 남녀모두 착용하기 적절해서 정말 젠더리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팔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펜던트를 자세히 보시면 실버로 점점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펜던트 체인이랑 실버 컬러랑 조화를 이루어주는 요소 중 하나예요. 중간에 큐빅도 안정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격합활동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펜던트는 손목 곡선에 맞춰서 살짝 휘어지게 제작됐는데요. 인체공학적이고 착용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또 이 팔찌는 S, M, L 총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 손목이 조금 굵거나 또 너무 얇다면 저희한테 연락해주시면 팔찌 사이즈도 조절해드리니까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월간으로 직접 원하시는 사이즈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